무려 이번에 신작 게임이 나옵니다 그 게임이 뭐냐? 슈퍼 솔져 배틀로얄 슈퍼피플이라는 게임 이 게임 만든 회사는 원더피플입니다 트레일러를 봅시다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배그 느낌이 많이 나요 뭔가 뭔가 하여튼 뭔가임 똑같이 떨어져서 배틀로얄 장르고 배그 냄새 벌써 나죠? 슈퍼 솔져 배그 냄새 많이 나죠? 병과별로 이거는 배틀로얄인데 병과가 있는 에이펙스 레전드랑 비슷한 느낌 슈퍼 솔져가 병과구나 그게 텔레포터 이제 똑같이 보급 자기장 다 똑같죠? 근데 이제 캐릭터마다 스킬이 있는거죠 속도가 미쳤다 슈퍼 솔져 배틀로얌 야 드라이버 드라이버? 삐빅 차타고 돌아다녀야지 8월 6일까지 알파 테스트를 받구요 8월 11일날 알파 테스트를 시작 이게 알파 단계에요 지금 요즘은 점점 배틀로얄 장르가 많이 나오면서 아 좀 이거 너무 뒷북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했는데 근데 게임성 자체가 스피디 하다보니까 나름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랑 익숙하게 배틀그라운드에 뭔가 그런 유아이나 그리고 에이펙스 레전드나 그런 게임들처럼 병과별로 있고 그 병과로 인해서 스킬 트리를 좀 더 따르게 운용할 수 있는 지금 보시면은 예 네 게틀링 솔져 그리고 두번째 보였던 이 캐릭터가 이제 시커라는 캐릭터 그리고 세번째가 이제 텔레포터 그 다음에 이제 샷건 마스터 막 점프를 엄청 높게 하는 그런 캐릭터죠 뒤에 와서 땅 때렸는데 이제 기절되면서 날아가는 것 같이 배그랑 똑같습니다 오오오 오오오 그리고 그리고 드라이버랑 스나이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폭격이 떨어지는 장면도 있는데 이게 레드존이 아니면은 여기 안에다가 이제 폭격을 떨구는 그런 병과일 것 같기도 하고 이동석도 개빨리 달려가가지고 포인트맥만 개빨리 뭐 먹고 있으면 뒤통수 딱 때리고 막 그리고 이거 갑자기 적 위치지 보이게끔 해서 막 쏘는 이런 캐릭터도 있고 저는 이 드라이버라는 캐릭터가 좀 맘에 드네요 야 타 그리고 이 인게임 요소 중에 레벨업으로 궁극기를 배울 수 있고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게 스캐빈저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레벨업을 해서 그걸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게임의 판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근데 이제 엑슨도 손을 같이 잡았다는 점이랑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소개되지 않은 것들 직업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런 친구들이 게임 돈으로 살 수 있냐 아니면은 뭐 부분유료화 식으로 얼마를 내서 캐릭터를 사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형의 냄새가 좀 많이 나죠 뭐 현대의 냄새도 많이 나지만 애초에 이런 스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 정통적인 배틀로얄 장르를 좀 벗어난 게임인거지 그리고 스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흥행에 의문점이 된다 정도 요새 진짜 모바일 게임이 대세잖아요 모바일 RPG가 거의 대세인 와중에 PC로 배틀로얄 장르 신작 게임이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아직 포기는 안했다는 얘기니까 PC 온라인 멀티게임을 그래도 기대는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안그래도 요즘 게임 가뭄인데 이거라도 좋다야 고맙다 엎드려 제대로 쏴 저쪽간 단발 착용 갑자기 얘 기능거장! 기능거장! 이래가지고 뭔 소리야 밀어! 밀어! 박아 버려!